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초갈등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라는 주제로 국민 미션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소강석 세대인교회 단임 목사는 기조 강연을 통해 교회가 이념과 사상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진영 논리를 신앙화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포럼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서 초갈등사회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선호문을 발표하고 유례없는 갈등을 겪는 2019년을 떠나보내고 화합의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르의 합동개혁총회가 2019 총신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정서영 대한예수교장르의 합동개혁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신학 공부에 매진하느라 고생한 대한예수교장르의 총회 신학 학우들을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해를 보낸 은혜를 기여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올 한 해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 드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 표대로 새해 새 출발 새 비전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축제가 마련된 겁니다. 2019년 다시 보는 교계 이슈.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 다음 세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관련 말씀 나누기 위해서 한국기도의 집 박호정 목사 보리츠 임팩트 고은식 목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아마 올 한 해 굉장히 분주하게 사역을 많이 해 오시고 오셨을 텐데요. 두 분이 하는 사역, 이 두 가지 청년들에 관한 사역인데 우리 기도의 집, 우리 임팩트 두 사역 우리 목사님 각각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는 이름이 기도의 집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을 많이 현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특별히 한국 그러면 기도가 가장 큰 육업인데 저희 선배님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도 그러면 너무 멀게 생각하고 기도원, 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21세기 문화 속에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즐겁게 유업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 핵심 테마로 해서 젊은이들에게 말씀과 기도, 기도와 예배를 가르쳐서 깨우는 그런 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요. 우리 고 목사님 어떤 사역이셨나요? 브리즈 임팩트 사역은 1996년도에 미국에서 지금 탱크 목사로 유명하신 홍민기 목사님이 세우신 단체고요. 2004년에 한국으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청소년 사역 청소년 사역에 필요한 영역은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연합 캠프도 진행하고요. 찬양 집회, 공연 팀도 있고 교재 개발, 그리고 신학생 훈련, 교사 교육, 부모 교육, 컨설팅, 상담 센터 운영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 사역 단체입니다. 그렇구만요. 두 분은 일반 평범한 어떤 기존 목사님들이 목회보다는 청년 사역에 올인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두 분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떤 계기였습니까, 목사님?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막 사역을 막 시작할 때 90년대 초에 TV문학관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마 정부 기관의 고위공객자 자녀가 막 데모에 휩싸여서 다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와 그 자녀가 갈등 가운데 자녀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네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왜 이런 짓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버지 활활 타는 용광로에 녹일 철이 없는 아쉬움을 압니까? 아, 또 철은 쌓여 있는데 녹일 용광로가 없는 열정을 압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젊은이구나. 그게 이제 인사이트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고직한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왜 젊은 사역자들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지나가는 코스로 생각하냐. 그 세대가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분의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제 마음에 꽂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은 그래 내가 단임 목사 안 해도 다음 세대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10대가 갈망 20대가 되고 20대가 갈망 30, 40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진짜 미래를 살리는 일은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다음 세대 사역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은 그냥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냄새 나서 싫어요 할 때까지는 젊은이들하고 부딪히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입장은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제가 믿음의 5대라서요. 이제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술을 어렸을 때부터 잘 따르고 믿던 청소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 꿈은 따로 있었죠. 저는 어차피 구원의 확신은 있었고 나 어차피 천국 갈 거다. 근데 굳이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는데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천국 가는 거나 세상을 좀 누리면서 천국 가는 거나 뭐 매한가지인데 라는 생각으로 꿈이 많은 청소년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몇 가지 사건 국직한 세 가지 사건을 좀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죽을 뻔한 사건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세계관이 좀 많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고 젊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천술을 뭐 천 년 만 년 살 것 아니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했을 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줄을 둘러보니까 다 제 친구들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착했던 애들이 방황하고 어른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한 인생의 좋은 멘토나 네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해가는 걸 보면서 청소년 시기에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후로 쭉 청소년 사역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 동기가 두 분이 아주 분명히 확실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목회 패러다임을 뒤로 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목회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한국 교회도 위기지만 특히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무너진다는 말까지 쓰고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합동 30% 통계 보면 통합이 50%까지 무너진다고 하는데 두 분은 아마 이런 청년 사역에 대해서 왕성하시니까 아마 이런 과거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캠프에는 초교파 다양한 소위 청소년 캠프 그룹 그룹마다의 매니아들이 오니까 캠프가 꽉 차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에나 노예 연합 캠프를 가보면 충격스러울 만큼 아이들이 적은 걸 봐요. 그런데서 이제 이게 우리 캠프나 전문단체에 몰려드는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숫자로 그 분위기로 전체를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자각, 또 이렇게 쇼크 충격 같은 게 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전 지금 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 기관 사역자로서 감당하기 때문에 순회 사역, 순회 설교 사역, 주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많은 교회를 접하게 되는데 오히려 위기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서울 이남에서 가장, 한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1만 5천 명 이상이 실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청년부 모임을 갔더니 70명 모여 있는 거예요. 청소년부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 14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의 30년 후의 미래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을 해요. 아이들에게 모태신앙 손들어봐라 하면 최근에 들어서 회중, 저희도 연합 캠프를 하는데 회중 중에 모태신앙 애들이 꽤 많아요. 나머지 중에 10년 이상 신앙 생활한 친구들도 꽤 돼요. 5년 이상도 꽤 되는데 2년이 안 된 친구들 한번 손들어봐라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 손들까 말까? 그 말은 그 공동체가 1, 2년 사이에 전도한 아이가 100명이 한두 명밖에 전도 못했다라는 게 전도를 안 하는 세대가 느껴지니까 위기감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어떤 그런 구원에 기쁨이 없으니까 아마 친구한테 전도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우리 기존 세대들의 책임이라 그렇게 보아하시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한번 한국교회 전반적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요즘 20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펭수라고 하더라고요. 펭수인데, 글쎄 기존 우리 세대들은 도대체 펭수가 뭘까? 아마 좀 의아하게 여기는. 정말로 펭수를 좋아하는 세대와 나는 뭔가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청소년들이 저렇게 열망하는 이유 분명 있을 텐데 두 분은 이 청소년들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 입장은? 네, 저도 펭수 보면 왜 재미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세대 사조가 다르니까 저희 세대랑 저희 자녀 세대랑 전혀 다른 이유는 교육받고 자라온 환경과 문화나 이런 게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갭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펭수,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소위 사이다 발언, 또 이렇게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냥 툭툭 내뱉는, 어른 세대에는 숨기고 가리고 체면도 차려야 되고 그러야 되는데 펭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다 돌 짚고 날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솔직함, 또 이렇게 이중적이지 않음 이런 것들이 젊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왔어요. 그런 각도로 또 해석하셨네요. 우리 목사님 입장 어떠신가요? 펭수를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환호할 만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 펭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EBS 방송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그런데 2, 30대한테도 이게 호응을 얻을 줄은 제작진도 좀 몰랐던 상황인 것 같은데 컨셉 자체가 남극에서 온 펭귄인데 뽀로로가 대박 스타가 됐다 그러니까 나도 그 꿈을 안고 나는 BTS, 그런데 BTS는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BTS를 능가하는 인기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EBS의 지금 연습생으로 있는 펭귄인데 얘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사이다 발언 이게 의리예요. 위치는 EBS 연습생으로 컨셉이 잡혀져 있는데 얘가 김명중이라는 EBS 사장의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갑처럼 돌직구가 막 나오네 돌직구가 하면서 의리인데 갑처럼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이 위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좀 느끼게 되고 내가 사회에 나왔는데 계속 을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 애환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모습들 게다가 이제 되게 지혜롭고 센스 있고 위트가 있어요. 그냥 어떤 예전에 좀 정형화되어 있는 유행어로 밀고 이런 개그 프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 해도 이 캐릭터 자체가 지혜로운 위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신선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 자체의 좀 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캐릭터의 모션, 행동, 언어를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젊은이들 가슴 속에 저들이 갈망하는 게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를 잘 다니던 어떤 청소년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입시와 취업이라는 관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두 분들은 직접 이 부분에 아마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고민이 되어졌는가 우리 목사님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질문, 지금 이 질문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입시나 취업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가 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역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게 교회를 떠나는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오히려 취업 때문에 간절함도 생기고 안 하던 기도도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입시철 되면 안 하던 기도들도 하거든요. 안 나오던 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문제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대한 교회의 대안이 없는 것 또 젊은이들이 사회를 보면서 많은 질문이 있는데 교회는 완전 딴 세계 같은 괴리감을 가진 거 그래서 막상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고 취업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리드가 있으니까 기도라도 하고 했는데 막상 그 현장에 딱 빠지고 나서는 그 현장에서 주는 많은 괴리감들을 교회가 답을 못 줘요. 오히려 멀어요. 그리고 모순을 또 느끼게 하고 그런 부분에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떠나는 거지 오히려 그 문제는 신앙에 어떤 면에서 갈증을 더 갖고 오는 요소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취업과 이런 것들보다는 그 이후에 대안의 문제에 더 심각한 게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리고 고목사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이러한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저들이 받는 스트레스, 압박감 이게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좌절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고목사님이 바라보는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되죠? 일단은 지금 세대 자체가 지금 기성세대와 이게 다르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좀 아날로그, 디지털 이거랑 좀 달라 이 친구들은 디지털 세대인 거죠. 저는 디지로그 세대라고 해서 아날로그를 경험하다가 제가 이제 뭐 중학교 이때 이제 그런 디지털이 됐으면 지금 세대들은 아예 그냥 디지털 세대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좀 거부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상파 TV만 접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한 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종편들도 오고 유튜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했던 그 펭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 꼰대라고 해서 꼰대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정형화된 이게 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듣지 않겠다라는 세대적인 그 좀 함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꼰대처럼 다가갔을 때 이들은 그냥 거부감이 확 드는 세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와 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답이어야 되는데 그 답을 전해주는데 꼰대 같이 그러니까 뭐 부장, 과장님들이 이제 회사에서 라 때는 말이야 뭐 그런 표현들 있었잖아요. 라 때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해서 따라와라라고 하는데 당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안 듣는 세대에게 보금을 똑같이 라 때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방식으로 다가가니까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거기서 벌써 식상함을 느끼고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티 꼰대가 펭수로 대표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꼰대를 저항하겠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입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부모들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직자들이 학원과 교회가, 예배가 겹쳤을 때 나는 학원을 보내겠다가 57%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예배와 학원이 보충시간이 겹쳤을 때 너 학원 가. 이렇게 해버리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서 이게 정답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세대가 당연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은 청소년 사회, 청년 사회에 공감하고 있으니 앞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아마 이 부분 한번 두 분이 좀 각각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받으면 제가 이 예화를 들어요. 예를 들면 여우와 두루미 잔치 이소부화가 있잖아요.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 놓고는 전혀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접시에다 놓고 또 이렇게 항아리에다 놓고 또 여우가 또 두루미를 초청해 갖고는 서로 못 먹는 그런데 제가 가끔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교회가 이제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여우 입장이지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 여우들 진애들 좋으려고 잔치 차려 놓고 우리는 들러리구나. 그런데 또 그걸 지켜보는 여우는 또 열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줬는데 저 버릇 없는 거 보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양쪽은 다 진심인데 그 서로를 읽는 문화 코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갭을 만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접근할 때 눈높이를 맞추는 거 저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거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죠.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우리 기독교 문화 다양한 거를 다 빼놓고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하나의 컨텐츠로 본다면 예배를 하나의 문화라고 본다면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어른들이 원하는 찬송가와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에 맞추다 보면 어른들이 은혜를 전혀 못 받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곡을 또 맞추면 아이들은 이거 무슨 옛날 트로트 같은 걸 틀어줬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여기에 사실 굉장한 희생과 서로를 향한 정말 맞춰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정말 두 그룹은 진심인데 여우와 두루미의 잔치 같은 그래서 서로 더 화가 나는 결과는 이제는 앞으로 여우가 초대하면 두루미가 초대하면 절대 안 가 이런 갭이 자꾸 만들어지는 상황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핵심인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세대 간의 눈높이 맞춤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단순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고목사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보금이고요. 보금에는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보금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교회를 추억의 장으로 여기게 되면 애들이 중고등부 부응했다 하더라도 청년부 올라갈 때 다 이제 고등부 졸업과 함께 청년부도 같이 졸업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금 교육이 필요하고 사람을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프로그램으로 통하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전문 사역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심과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청소년부 사역자 하면 2년 내지 4년 교육 전도사 시전에 인턴처럼 지나가는 사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냥 교육부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제가 교육목사일 때 고 목사 언제까지 교육이 있을까요? 이제 교구로 올라와야지 마치 승진해야 교구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교회 문화를 좀 타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열정 있는 사역자를 키우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 시대는 미래 보고서 보면 그렇잖아요. 2028년이면 한국 교회의 60% 교인의 60%가 은퇴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그건 대도시, 서울 같은 대도시가 버티기 때문이고 중소형 도시는 7, 80% 이상이 은퇴자 그리고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는 90% 이상이 은퇴자로 기록될 것을 2028년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8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도 지금 재정적으로 교육부서 예산 삭감하고 이런 교회를 보면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싶어요. 지금은 교회 예산의 50%를 교육부서에 쏟아도 될까 말까 한 시대인데 자꾸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돈으로 애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투자와 관심인 것이죠. 저는 교사 헌신 예배나 오후 예배 설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드리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다면 지갑을 좀 여십시오. 왜? 내 새끼, 내 손주, 내 자식, 내 조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전해줄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서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느끼기 때문에 쉽게 떠나가지 않을 텐데 지금은 그냥 애들이 그냥 애물단지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세 가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이 다음 세대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먼저는 기존 세대들이 저들을 공감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좀 다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라기보다는 너가 이렇게 말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먼저 손을 잡아주는 그런 기존 세대들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어졌는데요. 자 이제 두 분 오늘 정말로 한국교회가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 정말 솔직 담백하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 두 분 사역에도 멋진 사역이 일어나면 한국교회 새로운 미래 교회가 일어나기를 저희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청년들은 나의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오늘을 서로 다른 나이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나의 경험이 다음 세대의 정답일 수 없습니다. 동시대를 다른 나이로 살아가는 동력자로 이해하는 출발부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새해는 이런 새로운 접근으로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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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